반갑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가 돼요. 1, 2분법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법과 법률과 시행령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하다. 그러신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소방청에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을 했다가 시도별로 각각 채용인원을 선별하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수월하지만 채용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고득점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함은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문제로 구성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1번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소방대상물이다. 그러면 핵심이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에요. 주업중인 선박이나 운항중인 선박. 공예상의 선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맞아요. 2번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나 그 이웃지역을 묶어서 불러요. 맞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 소방업무란 화재예방경제진압조사 구조구급 등의 업무니까 딱 들어맞네요. 소방대란 누구 누구 누구로 구성된 조직체 소방공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런데 자위소방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틀리죠. 정답 4번. 2번 소방기본법 시행영상 화재경계지구다.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동그라미 조심해야 될 것 오른 것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 동그라미 저런 다음에 오른 것. 자 화재경계지구에서는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정은 시도지사 그리고 지정요청은 소방청장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소방시설들 등의 설치명령은 누가 한다. 본부장 서장이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1항 옳은 것입니다. 1항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맞는데 청장 본부장 서장이다.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청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2번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 누가 본부장 서장이 주기 연 1회 이상 맞네요. 정답 2번. 3항 화재경계지구와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은 며칠 전까지 교육자들 감은 10일 전까지인데 30일 전까지 틀립니다. 4항 화재경계지구 지정. 지정 누가? 시도지사. 그러면 현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한다. 그럼 누가? 지정을 시도지사가 했으니 시도지사가 해야 돼요. 청장 아닙니다. 정답 2번. 이미 2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답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3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그럼 소방박물관이 나오면 소방체험관도 따라 나오죠.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이니까 소방청장이 나. 소방체험관이니까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이다. 배치 대상은 소방기관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제 몇 명이냐.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와 시도지부로 나눠져요. 시도지부가 작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한 명 이상. 그럼 본회와 기술원은 두 명 이상. 이제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규모가 크니까 두 명 이상. 가장 작은 소방서는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 이렇게 해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만 읽어줘도 소방청 두 명 이상. 본부 두 명 이상. 소방서 한 명 이상. 둘 둘 하나. 정답 4번. 5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송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당 시도지사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부분. 나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가 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 맞죠? 청장 또는 시도지사니까. 2항.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이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손실을 보상해라. 누가? 시도지사. 맞아요. 3항.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이거 뭐냐면 화재방 조치 명령이잖아요. 화재방 조치 명령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후 그 후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누가? 본부장 서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 화재방 조치 명령은 누가 난다. 본부장 서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상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안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청장 시도지사가 의결을 거쳐서 보상.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6번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구역 출입자 옳지 않은 것. 보세요. 소방활동 구역 출입자는 두 개부터 이라 매달 내는 요금 종사자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업무 종사자는 출입 못해요. 반드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 외웠죠. 누가 출입을 허가한 자 소방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먼저 보고 나머지 찾아 들어가 그랬죠.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세요.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아니지. 누가? 누가 출입을 허가한 자라고요? 소방대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냥 나오네요. 정답 4번. 7번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이거는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꽤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라. 우리 아파트 보면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되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본부장 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하죠. 본부장 서장이 자기 건물이 아닌데 왜 설치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무엇을 해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정답 2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꼭 읽어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 기본의 문자 백색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용구역의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의 출입을 방해한 자 있죠? 진입을 가로망 등에 방해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꼬박꼬박 읽어주고 하는 거 과태료 잊지 말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소방기본법 시행영상 보일러 등 위치구조와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이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이 공채와 특채 모두에 출제된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항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보세요. 1. 보일러와 2. 난로 3. 건조설비 보일러 난로는 실제로 화기에 접하게 되고 건조설비는 화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난로 벽천장 사이 거리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으로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건조설비는 벽천장 사이 거리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죠? 0.5m 이상 이런 특징적으로 수치를 보면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4.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의 기구 작업장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만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더 많이 읽어졌느냐.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읽어져야 하는 내용이 구별이 돼 있는데 얘는 읽어주면 돼요. 보세요. 용접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메다 이내 5m 이내에 무엇을 설치해라?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죠.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놓아두거나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5m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m 이내에 소화기 갖추는 게 아니고 5m 이내에요. 정답 4번. 9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력 기준.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했죠.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1항. 소방력에 관한 기준의 행정안전부령 틀려요. 보세요. 옳은 것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 안 읽고 무심결에 넘어가면 1번 틀렸다. 정답 1번하고 그냥 넘어가요.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1번 틀립니다. 행안부령이에요. 2항. 확충에 필요한 계획. 확충. 예산편성. 돈 들어간다. 예산편성. 시도지사. 청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만 들여다보면 돼요. 3항. 장비 분류와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법률에서 정한다. 딱 맞잖아요. 이거 개정돼서 뭐로 바뀌었다? 행안부령에서 법률로 바뀐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4항.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일. 국고보조 무조건 무슨 영? 대통령 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정답 3번이에요. 10번. 소방기본법상 과태료부가 대상이다. 우리가 과태료를 잘 몰라도요. 우리가 배운 내용의 벌칙만 꼬박꼬박 해봐라. 보세요. 화재 구조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자. 구조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자. 과태료죠. 얼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줘라. 초딩들이 꼭 119에 거짓 신고를 하더라. 왜? 정말 출동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꼭 얘기하라 했잖아요. 정말 출동하고 신고하는 순간 부모님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렇게 돈을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과태료 정답 1번이에요. 그럼 2항 화재 경계 지구 안 소방특별조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했던 내용이야. 3항과 4항 보세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의한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 가장 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죠.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복 과정과 복습 과정에서 이미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 1번. 11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시행정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상. 지방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 기억나나요? 키워드 4개만 잡아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본부장 서장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에 관한 사항. 4개의 단어만 익혀라. 가볼게요. 1항. 화재안전기준 이건 중앙위원회 심의상. 틀려요. 2번. 구조밀 월딩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 이거 중앙위원회 심의상. 3번.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에 관한 사항 이거 중앙위원회 심의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화시켜놨던 단어 보세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나왔네요. 이상이면 중앙위원회 심의상 미만이면 지방위원회 심의상. 정답 4번. 보는 순간 익답은 그냥 답이 나와요. 머리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규의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공부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다 싶다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공채 문제 보다가 관련학과 특채 문제 보니까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확실히 쉽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그 해마다의 출제 경향에 따라 점수가 그래서 일정 부분은 출렁입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점수가 낮아져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무조건 맞는 거고 쉬면 그만큼 좋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하는 거예요. 12번을 봅니다. 화대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능 위주 설계. 이거 단골 손님이래세요. 수업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얘는 철도나 도시철도 공항시설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부터 꼭 외워라. 영화 상용감 몇 개 이상? 열 개 이상. 나머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단 아파트는 제외. 그러면 특급이니까 아파트에서 층수 낮춥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고 건축물의 높이니까 10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 그리고 들여다보면 1. 20만인데 10만 틀리고 2. 건축물의 높이 100m 이상은 맞는데 아파트 제외라고 했잖아요. 틀립니다.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는 몇 층? 30층 이상. 우리 층수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가장 높은 층수 50층. 그다음 30층. 그다음 11층. 그다음 5층. 20층 없어요. 정답 4번. 공항 철도. 철도나 도시철도 공항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잖아요. 정답 4번. 13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에서의 손실보상.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시가로 보상해라 시도지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라 시도지사.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3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그냥 키워드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보세요. 1항 시도지사가 원가로 보상. 뭐가 틀렸죠? 시가 보상.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1번. 2번.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누가 시도지사. 맞잖아요. 시도지사는 지급 공탁 1을 통지. 맞고. 4번. 키워드 잡은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죠. 그냥 답이 나와야지. 31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그냥 답이에요. 13번의 정답 1번. 14번 무창층 나오네. 뭐라고 했나요. 30분의 1 51점이. 한 번 더. 30분의 1 51점이. 무창층 계구부 조건.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 내접할 것. 계구부의 밑부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 이해되죠? 계구부의 크는 지상층 중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당해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그래서 30분의 1 51점이. 30분의 1 51점이라면 해당되는 거 1,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접이냐 외접이냐 내접 딱 맞죠. 그러면 계구부의 밑부분까지 높이. 넘어가기 위한 배꼽 높이라고 했던 거. 배꼽이래. 명치 높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정답 밑부분 2번이 정답. 15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구. 이거 얼마나 많이 했네요. 지하구. 이거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 전설이나 배관 등 이동하기 위해 유지 보수를 위한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지하인공 구조문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양팔 벌려 폭 손을 올려 높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양팔 벌린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1.8m 이상 해야 돼요. 손 들어 올린 높이 몇 m? 2m 이상. 그리고 길이는 50m 이상이 돼 지하구의 전력통신사업용은 지하구의 전력통신사업용은 500m 이상. 그리고 공동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가요. 양팔 벌려 1.8m 이상. 높이 손을 들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이 돼 전력통신사업용은 500m 이상. 그리고 지하구의 공동구. 정답 3번. 수치만 알면 정답 3번밖에 없어요. 거저먹히죠. 그치? 보세요. 그냥 수업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점수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16번. 화대방 소방시설 설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노유자 시설 및 의료 시설인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 거저먹히네. 우리가 이렇게 했죠. 소비자 피공 노간자 단 소화기구 비상경부설비 그리고 비상당송설비 소비자. 잠깐만요. 소화기구 비상경부설비 자 자동화재 속부설비. 피공 피난구조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대신 노유자 시설은 노간자 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노간자 단. 그러면 노.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노간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노간자 단. 단독경부용 감지기. 자 갑니다.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의료 시설이래. 의료 시설은 이렇게 했지. 노간자 단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부 설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은 노간자. 그러니까 1번 맞아요. 비상방송설비는 없어요. 2번 정답. 의료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부 설비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늘 강화시켰고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정답 2번. 17번. 과태료 부가 대상으로 오른 것. 과태료 부가 대상. 한 문제 또 나왔어요. 지금 벌써 과태료만. 두 번째. 많이 나올 때는 가장 많이 나올 때 세 문제. 일반적으로 한 문제 지문에 등장한다. 한 문제 지문에 등장. 그런데 지금 세 문제째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번에. 갑니다. 전부 다 몰라도 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것만 있으면 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1번. 피난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벙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경 안 써요. 이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신경 안 써요. 지금 과태료 부가 대상자의 과태료. 2항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번.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관리한 자. 이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 별표 쳐서 외우라고 해요. 별표 쳐서. 별표 쳐서 외우라. 이거 특이하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3번.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의 합격표시를 변조하여 사용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벌칙도 우리가 배운 내용 내에서만 나와요. 18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방특별조사. 자 갈게요. 조사는 청장 본부장 소장님. 관계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생염이 높거나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뚜렷한데요. 보면 관계인에 대하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인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라고 했으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시설 등이 법이나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청장 본부장 소장이 관계 공무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개인주거는 관계인이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키워드만 읽어주려 했던 거 기억나죠. 국가적인 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이유죠. 맞아요. 4번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이라서 제외라서 포함한 7명 이내 또 조사도 며칠 전까지 통보해라 7일 전 숫자 외워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보세요. 령은 대통령령. 조사는 7일 전까지 그리고 위원은 7명이내. 단 재결 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몇일이내? 30일이내. 그것만 숫자 다르다고 했잖아. 아주 정확하게. 정답 4번.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입니다. 19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뭐라고 했나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제외. 예외조항에서 나온다. 학교 노유자 정신. 학교 노유자 정신. 학교 노유자 정신. 순서대로 학교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200제곱미터 이상. 정신으로 기간 300제곱미터 이상. 그대로 같죠? 차고 주차장 무조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은 150에 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 자 이제 맞춰보세요. 니은. 학교 100제곱미터 이상. 맞아요. 디귿. 차고 주차장 무조건 200. 150 틀립니다. 제곱미터 이상 틀려요? 노유자 시설. 학교 노유자 정신. 학교 노유자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200.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디귿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틀립니다. 4번 틀리고 3번 틀려요. 정답? 2번 끝났어. 이해되죠? 비행기 주차장을 뭐라고 한다?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경납고. 기억 맞잖아요. 이거 뭐 우리 거져먹기죠. 그냥 기본적인 거 했던 거. 그다음 마지막. 이거 19번의 정답 2번이에요. 마지막 20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미출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지문에서 좀 익혀주세요. 본부장 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대상물이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이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잰전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이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잰전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와 구두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역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각종 방화문으로 구역되어 있는 경우 4.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3. 사망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00% 내가 아는 게 다 나올 거라 예상하지 말랬죠. 그래서 한두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번? 20번 문제예요.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는 보통 최저 85점부터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한 문제 정도 실수했다 했을 때 85점 정도가 나오고 대체적으로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앞으로 내년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관련 학과 특채 시험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기본이 강하면 무조건 고득점이 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각인해 두기 바랍니다.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